안녕하세요. 런던 한량입니다. 이 영상을 보기 전까지는 울컥한 게 전 전혀 없었어요. 여왕이 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인물도 아니고 하니까 그런데 이걸 보니까 우리 모두의 영상으로 보여져서 허무하고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늙어서 죽음의 길로 가면서 살아가고 있죠. 점점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. 누구나 이 영상을 보시면 우리 모두의 그림 같아서 조금은 슬픕니다. 자 그럼 1분에 표현한 어제 사과하신 여왕의 일생 탄생부터 죽음까지 보시겠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